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1장입니다 장세기 1장 덥습니다 이제 날씨가 장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대에 물드는 생물을 건설하느라 땅의 하늘의 공장에서 채화하느라 말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하다는 진수들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의 좌우의 앞뒤로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매주 상구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을 믿자 아멘 어디 있어요? 창조 속입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을 믿자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력까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실 때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일을 해요 그거 털나면 밖에서 놔야 돼 물 받아내야 된다고 에어컨을 털면 물 밖에서 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아멘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둘째 날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이라 그럽니다 하늘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셋째 날 셋째 날은 묻입니다 묻 이걸 가리켜서 땅이라 그래요 땅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그 다음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 넷째 날은 뭘 만들었더라 넷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1월 성시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 아멘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은 모든 생물을 만들었어요 생물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생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냐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바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사람 우리는 절대로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 했느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아멘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창조의 습관이라고 그래요 창조의 습관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느냐 여섯 번 있으라 해서 만들었어요 아멘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있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십 년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처음 성경을 읽어보면 창색 일장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만 해도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 하나님이 천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이대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의 종은 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 창세기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어디다가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뭘 말씀하는가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아니까 그냥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데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은요 사색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수억 년 전에 그냥 우주가요 그냥 지들끼리 빡치게 가지고 깨져서 그냥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이걸 한 끼 알아버렸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 그런데요 하여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요 병 났고 무슨 방은 터지고 막 입신 들어가는 것만 기적인데 기적인 줄 아는데 기적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냐고 아멘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은요 나아봐야 또 병 들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병 나아봐야 또 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요 이게 죽을 생명이 죽지 않을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느냐고요 참나 이거 참나 내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알아 개뿌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기적 중에요 그거요 안소해가지고 병 낫는 건 그건 작은 기적이에요 그냥 일반 기적이에요 일반 기적 그거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도 간혹 나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큰 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더 큰 기적이냐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 영생으로 바뀌는 거거든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는 이 천당을요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그걸 안고 살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냐고 아멘이요? 아니야 가봤냐고 여러분이 가봤냐고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잡아당겨가지고 가슴속에다 넣고 그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믿고 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멘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일장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것은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뭘 또 하려고 무슨 말씀을 또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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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일장에다가 천지창조하신 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창세기 일장에다가 천지창조에 대한 이 말씀 이 과정 설명을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증명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는 여기에 굳게 서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설명하려고 예수 무엇을 설명하려고요 예수 그리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복음입니다 아멘이요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구약은요 오실복음에 대해서 아멘 오실복음에 대해서 말한 거야 뭐가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 오실복음에 대해서 설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든 성경 66권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설명하려고 나타난 게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모든 성경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39권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장색 1장에도 결국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색 1장의 천지창조의 과정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 날은 뭐냐 바로 예수의 탄생이에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베들렘으로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뭐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러니까 이 마테마가 누가가 예수가 베들렘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깨달으시면 아멘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예수 그리토의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토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럼 뭘 가지고 그러느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의 몸이 찢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당연히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뭐예요 예수의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뭐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뭐 했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며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이후에 뭐가 오느냐 바로 이 여섯째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토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여기만 남겨놓고 있어요 여기만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하여 뭐 하느냐 바로 영원 무궁세기가 이루어져요 영원 무궁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사건만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 되어졌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의 복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사역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심령 속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이에요 예수 그리토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복음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 속에 오셔서 뭐 하느냐 다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일을 해요 창세기 일장에서 이루었던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재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아멘이요 이거는 첫 번째 창조의 사건이고 여기는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러면 예수 그리토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와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바로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뭐가 일어나냐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아멘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고요 새 생명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창조의 역사 일어난다고요 새 청조의 최상조의 역사 아멘이요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들도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민 아멘 그러니까 원수막이 사다니가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요 아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원수막이 사다니가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 아멘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이 일어나요 여기서 다 이루어져 버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기서 일어나요 천국 백성이 여기서 다 일어나버려 그냥 이거예요 뚜문뚜문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딱 오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앞으로 뭐 또 약속을 받고 이것이 1년 있다가 10년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냥 한 키의 역사 일어나버려 한 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뭐 만드느냐 새로운 피조물 만들라 그래요 처음에 만들어놨더니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어놨더니 처음에 만들어놨더니 원수마귀 사당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절단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이 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만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미나메 할렐루야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요 대단한 말씀이요 대단한 말씀 대단한 말씀 하여튼 들어봐요 아 저 새끼 지난주에 해놓고 지지난주에 해놓고 계속 저것만 하네요 아니라니까 이게요 하여튼 여러분 신경 속에 임해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붙어 살았던 바로 예서방 그게 뭐예요? 혼돈 공허 허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괴롭혔던 이 세 가지 역사 혼돈 공허 허감을 물리쳐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혼돈 공허 허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가면 이걸 물리치는데 천하 어떤 인간도 이것을 스스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돈 공허 허감은 아무도 못 이겨 오직 예수밖에 못 이겨 오직 예수가 와야 이걸 끌어낼 수 있어요 혼돈 공허 허감입니다 그러면 혼돈는 뭐냐? 혼돈는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뭐라고요? 혼돈은 무질서 무질서 이 혼돈이 뭐냐면 혼돈은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딱 들으면 질서의 하나님 앞에 딱 써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일으키고 이 세 가지를 물리치는데 오직 예수만이 이것을 물리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토가 우리 속에 와서 이 세 가지를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치느냐 바로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의 질서 국가의 질서 가정의 질서 아멘 이 3대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3대 질서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을 이기려면 어디에 써야 돼요? 질서 위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질서 위에 아멘 원수마기 사단이는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가 원래 하나님 성전 앞에서 뭐 했던 사람이냐 바로 찬양을 진행했던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천사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 놈이 타락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질서를 깬 놈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질서를 깨는 놈이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는 무질서예요 그러나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질서 위에 딱 써야 돼요 질서 위에 할렐루야 딱 질서 위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무질서만 안 돼요 그래서 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혼돈을 물리실 때 뭐 하느냐 질서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공허는 뭐냐 이 공허 이 공허라고 하는 건 텅 빈 거거든요 텅 빈 거예요 인간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요 대낮에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거기서 딱 만나서 이 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여보세요 아주머니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딱 보더니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가 각각 나라가 망한 게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어떻게 됐느냐 야 우리 희망이 없어 우리는 해방 안 돼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잡혀가가지고 다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이방인하고도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자기들의 혈통을 지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을 때 해방이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돌려왔을 때 이제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뭔 일이 생겼냐면 산발선을 딱 꺼놓고 야 북쪽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남쪽에 내려오지 마 니들은 더러워졌잖아 우리하고 섞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산발선을 만들어 놓고 서로 미워한 거예요 증오하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죠 이 한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 같은 이 개 같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벌써 개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아니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자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 나오잖아 나는 개 같은 여자라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나 그거라도 달라고 그러잖아 이방 여자가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목마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바로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우물가에서 지금 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육신적인 이 샘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서 뭔 지금 얘기를 하냐면 바로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포커스는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가성 여자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당연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령에 목마름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보고 남편을 몇 명이나 뒀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영적인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몇 명이나 바꿨지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은 돼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져야 돼요 또 하나를 가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끝없는 끝없는 이 인생의 갈증이란 말이에요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공호를 채우는데 이건 채움이란 말이에요 텅 비었으니까 채우는데 뭘로 채우느냐? 예수가 주인 되기하라는 거예요 주인 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공호를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바로 뭐냐?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님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청교도 와서 이 정강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학교를 통해서 이 교육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이 다녀보면요 배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게 그 신발을 못 신어요 신발을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이게 배가 걸려가지고 구두를 못 신으니까 못 앉아요 그러니까 구두를 새 걸 사다 주면 그 다음날 꺾어서 신어버려요 꺾어서 왜냐면 앉아서 이렇게 신기가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그게 멋인 줄 알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막 구두를 꺾어 신고 댕겼어 막 하도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아버지 그래요 우리도 하도 따라다니다가 흉내를 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주 예수 주 예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단 말이에요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주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특히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어?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이 기존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는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 도망가버려요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있어 주일날 낮에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냥 취해사고 난리를 치잖아요 아이고 이게 원래 예배여 무슨 뭘 참네 우리나라는요 조용히 점잔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점잔한 것이 거룩인 줄 알아? 맞아? 틀려? 틀려? 맞아? 맞기는 깨끗이 점잔한 게 거룩이라고 어디 성경에 점잔한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거룩한 거야 그러면 기도가요 숨죽이는 기도만 있나요? 참 동성기도는 기도 아니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야 우리는 점잔한 거 점잔한 거 애들도 교회에 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 또뻔야 애들은요 발광을 해야 애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틀에 박히면 안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또가 내 안에 와서 이 텅 빈 이 공허한 것을 채우는 것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늘 여러분들 또요 주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여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다녀야 돼 이거는요 이거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미친년도 아니고 여러분 정상이에요 요즘엔 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수의 피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요 항상요 그러니까 하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 목사님은요 이빨이요 뻐덩이가 났다 그러네요 뻐덩이 하고 이 방언이 이 앞이빨을 치는 다다다다다다 하는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다다다다다 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치니까 앞이빨이 튀어나와 버려요 나는 이빨이 부러져 볼까 봐 나는 그건 못해 그 방언이 나한테도 임했는데 하도 그랬더니 이빨이요 자꾸 이빨이요 절단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 다 떠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을요 나의 주인사무란 말이에요 주인사 왕사무란 말이에요 왕사무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뭐냐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 바로 주의를 온전히 성소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시간이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주의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저 하나님의 교나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왜 니들은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의를 지키냐 그런데 예수가 사실은요 안식구 첫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의 산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왜 주의를 너희들은 썬데이를 하느냐 이방 신의 날을 왜 섬기느냐 그런데 사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이방인의 신 이름이에요 뭐 썬데이만 이방인 신의 이름인 줄 아세요? 지들이 갖다 써먹어서 그러지 원래 날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잡것들이 써먹어서 그러지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냐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요놈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예수님을 죽여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딱 안식일 다음에 부활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의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한 날을 뭘로요? 안식일을 정해서 우리가 모였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의미가 그게 뭐냐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간에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시간이 그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뭐냐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우리는 이것을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첫째하게 배웠냐 바로 첫째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이 11조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가르치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바로 개신교회의 성자잖아요 성자 요즘에는요 인물이 없어요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가 있을 때는 구교회는 김수환 주기경 우리 개신교회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이 한국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자 실수도 많이 하고 신사참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봤어요 저는 살아에 계실 때도 우리가 남대문에 저기 전 남한선생이 가봤어요 성남에서 우리가 목표를 했으니까 남한선생에게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님 그 거치 않은 집가 보세요 탕까방이에요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팡이 하나 휠체어 하나 성경책 하나 그것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영락교에 가까이 있으면 교회가 절단 난다고요 아예 남한선생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로들이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젊은 박조준 목사가 와서 교회를 다 뒤집으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나서서 해주라고 그랬더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떠난 목사를 찾아와서 니들이 난리요 교회는 이제 새로운 박조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 다 쫓아내버려요 이게 한경직이란 말이에요 한경직 한경직 목사가요 가장 이 11조를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분이 이만신 목사님이에요 저 중앙선결교에 이만신 목사님 있잖아요 저 목포신한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바로 문중경 전도사의 그 복음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바로 문중경의 그 영의 흐름을 받은 사람들이 김중곤 이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만신 목사님한테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1조는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아멘이요? 자꾸 여러분이 이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따지지 마라고 이거는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냐 여러분 이거는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래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의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주의종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잘났든 못났든 바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왕 되셨는가 하는 건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점검해서 여기서 하나가 부족하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왕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내 주인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허감이에요 허감 이 허감은 뭐냐? 꽉 막힘이에요 꽉 막힘 왜 우리가 예수를 맡기는데 꽉 막히느냐 첫째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에 막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문제를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 모든 성도의 해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여러분 우리 삶의 척도예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가 꽉 막혀 있다 왜 막혀 있느냐? 여기를 돌아가면 돼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 그러면 이 허감이 꽉 막힘인데 이 허감은 왜 왔느냐? 10편 107편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여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여 그래서 예수가 와서 뭐 하느냐?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단 말이에요 뜻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뜻의 순종 그래서 내 삶이 꽉 막혀 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래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하면 이 문제는 이게 당연히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첫째 날 우리 속에 오면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첫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주님이 둘째 날로 이끌어 가요 아멘 그러면 둘째 날은 첫째 날이 없는 사람에게는 올까 안 올까? 절대 안 와 이게 안 왔는데 어떻게 이 둘째 날이 올 수 있어요? 이 둘째 날은 뭐냐? 이게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나눔인데 모든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참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요 갈대아우루에서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분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뭐예요? 홍해를 갈라서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나눔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눔의 역사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물 위에 궁창과 물 아래 궁창으로 나누게 하라 나눔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란 말이에요 예수에게는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분리 성화여 성화 성화라 그래 성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실까지 그렇고 모든 원리가 그래요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면 구원을 주시면 반드시 분리를 시켜요 이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 성경을 또 보면 성경을 보면 자 성경을 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디가 나와 있느냐? 분리하라 그래 분리 성경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어디가 되느냐? 고린도 우서 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우서 6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 찾았어요 고린도 우서 6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뭐하라고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 따로 있으라 이게 분리란 말이야 분리 이게 분리에 대한 성경이요 이게 고린도 우서 6장 16절 17절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리 따로 있으라 그러잖아요 빨리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자가 붙는 건 뭐냐? 이 성자가 붙은 건 뭐냐? 거루갈성자는 뭐냐면 이 성도는 뭐냐?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 그래서 성도 도가 뭐예요? 무리도자란 말이에요 무리도 거루갈성자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된 무리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다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는 뜻이요 교회가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영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내다는 뜻이요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모세님 아니 바로님 우리 백성 빨리 내보내주세요 왜? 우리 여기서 일 잘하고 있는데 밥도 잘 먹여주는데 국수도 맛있게 삶아주는데 왜? 우리요 따로 나가서 제사 지내려고요 아 여기서 지내 여기서 하면 되잖아 왜 굳이 나가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 빨리 따로 나오래요 이게 모세가 바루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 따로 나가서 제사 지낸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 살던 43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서 뭐예요? 광야에서 성막 짓고 그 성막에서 오대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분리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분리된단 말이에요 분리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분리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있는 새 생명이 분리시켜버려요 아니 그래서 어저께까지 친한 친구하고 그냥요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딱 내 안에 와버리면요 그 사람이 나를요 거부해버려 거부해버려 이게 참 시한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습관을 분리하고 삶을 분리하고 아멘 다 분리시켜버려 분리시켜버려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와 있는 이 새 생명이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해 분리되자 분리되자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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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 그러잖아요 따로 있으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의 말씀이 이 고린도우서 6장 16절 17절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따로 있으라 이게 따로 있으라 그런데 아직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과 분리가 안 돼가지고 니캉내캉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세게 받아버리면요 육신의 남편하고도 분리가 돼 버립니다 성령 너무 세게 받지마 갑자기 또 반응이 안 좋아 성령을 너무 세게 받아버리면요 육신의 남편하고도 분리가 돼 버려 육신의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못아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요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둘째 날에 이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셋째 날로 이끌어가 셋째 날 이게 셋째 날은 뭐냐 이게 부활인데 이게 부활인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다가 먼저 부활을 시켜줘 아멘 뭐예요? 삶의 부활 우리 삶 속에서 이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심령의 부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막 이 일을 하면 막 백배 천배 역사가 일어나 막 사람 가운데 이런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삶의 이 현상적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뭐냐 우리 심령 속에다가 부활을 일으켜요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우리 가슴 속에다가 먼저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 역사는 아직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뭘 일으키냐 우리 가슴 속에다가 먼저 그림을 그려줘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분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만들고 아멘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바로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요 아직 아브라함은 생활상으로 그날이 그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여금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은 다 얘기를 해 그래서 이 현실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이룬다? 우리 생각의 부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가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날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아멘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래적 현실이라 그래요 미래적 현실 미래적 현실 미래의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대가요 지난주에 했던 거 남기수 목사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그거에 대해서 했더니 벌써 철명이 돌파요 철명이 엄청나게 그래서 유튜브는 썸네일을 잘해요 하여튼 죽었다가 막 그래서 유튜브 보면 누구 연예인이 죽었다고 그래 그리고 진짜로 영정사진도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아직 안 죽었는데 이 새끼들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섬리를 잘 올려야 돼요 천명을 돌파요 천명을 아 참나 앞으로 계속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셋째 날이 가슴이 오면 뭐가 이해가 되느냐 지나온 과거의 삶이 다 이해가 돼요 셋째 날이 오기 전에는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냥 온통 하나님이 원망 불평이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원망 다 그랬는데 셋째 날 가슴 하나님이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고 약속음을 딱 받는 날이 셋째 날이거든 셋째 날이 딱 와버리면 아하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지나간 사건 동안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도요 자취를 구년하면서요 얼마나 공구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오직 했으면요 보증금 10만 원에 3만 원에 월세를 성남 요 산빛다리에 성남은 다 산빛다리거든 그래가지고요 밖에서 연탄 피우고 이렇게 이제 사는 집인데 하도 내가 혼자 그렇게 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저 총각은 고아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고하니 왜냐면요 누가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봐야 맨날 예배당에 다니는 청년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누가요 형제간도 안아보고 아무도 안아보니까 날 보고 그러더라고 공구한 삶을 살았어요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요 이야 진짜 예수가 아니면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지탱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이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 성품 이런 것들을 교정하시고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깨달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요 셋째 날이 가슴에 딱 온 사람은요 다 알아보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때 나를 이렇게 몸이 아프게 했구나 나를 쫄딱 망하게 했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요 금식기도 하루 기도원에 가서 있으면요 첫째 날 둘째 날이 되면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당기면 나오고 동기동창들이 많잖아요 금식하는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말을 트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다고 어디서 목회해요? 어디서 목회한다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서로 간증하나 보면 별의별 간증이 다 나와요 하여튼 별의별 간증이 어떤 목사님은요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어떤 사업이 잘 되는데요 늘 엄마가 기도하면 아들아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돼 엄마 그런 소리 말아요 나는 이거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돈 벌어가지고 나는 목사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갖다 주고 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이 망할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망해 막 원망하고 자살을 해버릴까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그러다가요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 일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십니다 하면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다 지나간 시간을 다 이해하게 돼 깨닫게 돼 감사하게 돼 아멘 그래서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뭐하냐 앞으로 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내 가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스케치해 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하면 이거는요 보증수표예요 보증 이거는요 완전히 현찰이에요 현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들은 이게 다 지금 지난주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뭐하느냐 바로 넷째 날이 가슴에 와요 바로 이 첫째 날 우리에게 이런 이런 일을 하셨던 주님이 바로 이제 넷째 날 인도합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뭐냐 바로 셋째 날의 그림을 그려줬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분이요 직분 넷째 날에 가면요 이 직분이 와요 이 직분은 교회에서 집사인명 권사인명 장로인명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와요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널 세웠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이 사람 못 살아요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막 찬양은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준 찬양이 있어요 이거 해버리면요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요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임한 직분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해와 달과 별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꿈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건 뭐냐 이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해의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아멘 그러니까 벌써 정강호 목사님은요 개척교회 할 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가슴이 왔잖아요 가슴에 딱 하나님이 가슴을요 셋째 날 가슴을 딱 그려주니까 지금까지 와서 지금 이 일을 하잖아요 이제는 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 해의 직분으로 딱 서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와버린 사람은요 감옥에다 세 번 보내도 그 일을 해요 할렐루야요 셋째 날 그림을 그려줬던 그 그림이 넷째 날 가면 현실로 나타나버려요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자를 만들어서 주의 몸 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 그림을 그려주면 넷째 날 가면 그 일을 해버려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직분이 딱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그 직분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그런 집사님 가운데도 그런 장로님 가운데도 내가 너로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쓰겠다 이런 사람은요 이 넷째 날이 오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궁댕이를 차요 아 빨리 가 이 새끼야 아 왜 자꾸 궁댕이를 차요? 아 빨리 가라니까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버려 말 많은데 돈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넷째 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원해요?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작은 부자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전략하면 부자가 돼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여러분 금도 내 것이오 은도 내 것이오 이 금은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줬다 그랬어요 재물도요 얻을 능력이 위로부터 와야지 재물을 얻는 거야 아멘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은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집사 장로 권사 단순히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아니고 그 직분은 교회에서 주는 거지만 그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내가 너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보금을 위해서 영광 돌리게 만들겠다 그러면 넷째 날이 딱 온 사람은요 그냥 사 부르면 대박이 나버리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버려 뭐 하려고? 보금을 위하라고 뭐 하려고? 주님을 위하라고 깨달으시면 아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나와야 돼 그런 성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넷째 날이 임하는 사람은요 그냥 역사가 나타나버려 역사가 나타나버려 이런 사람은 역사가 이런 사람은 그냥 어디 갔다 세워놔도 역사가 나타나버려 요즘에 여러분 생활의 달인들 보잖아요 생활의 달인 꼭 교회에 올려면 했는데 오전에 말고 오전에 오늘 주일날 오전에 하는 건 재방송이고 언제 본방송을 하더만 언제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분야에서도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도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그 달인이 된 사람은 속도도 다르고 능률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넷째 날이 가슴에 임한 사람은요 이거는 생활의 달인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셋째 날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임한 사람 하나님이 스케치해 준 사람이 넷째 날이 되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다 이런 역사 나타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넷째 날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섯째 날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날 이건 뭐냐 오순절이요 이거는요 한 번 따라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요 부흥의 역사예요 아멘이요 부흥의 역사란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 그냥요 자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 내가 빠졌는데 넷째 날이 여러분 똑같이 그랄땅에 사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골짜기 가서 물을 파면 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누가 샘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삭이가요 이삭은요 여러분요 이삭의 생애는요 보면 이삭의 생애는 평생 뭐 하다가 끝나느냐 우물 파다가 끝나요 이삭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요 물이 터져 나와요 이게 바로 넷째 날의 역사예요 넷째 날의 역사 할렐루야요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다섯째 날 오순절은 뭐냐 이건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인데 이 오순절 오순절이 가슴에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복제의 능력이에요 복제의 능력 잘 들어보세요 이 오순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은 여기에 이 역사가 배가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넷째 날에 임했던 이 역사가 이 오순절 날로 돌아가면 뭐가 되냐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요 배가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다 고리를 물고 넘어갔나 말이에요 고리를 할렐루야 이 복제의 능력인데 뭐냐 이 오순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은요 복제의 능력이요 이게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제일 마지막 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20 마태복음 28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거 한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2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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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는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누구로 흘러가요? 플라토 이 플라토에게 흘러갔던 이 사상이 어디로 가요?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예수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열두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만들었어요 열두 제자를 만든 건 뭐냐? 열두 예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뭐가 흘러요? 예수가 흘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두 제자로 아예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려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찍어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1년 365일 가도요 한 마리도 못 찍어내 그런데 이 다섯째 날이 딱 가면 뭐가 되느냐? 복제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나와 같은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란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오느냐? 이 앞에 것들이 차곡차곡 됐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이게 바로 복제의 능력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 이게 번성의 역사란 말이에요 번성의 역사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 가면요 뭐 하느냐? 가서 제자를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피라믹이요 피라믹 원래 피라믹은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망초가 들어서 그러지 이게 피라믹이라는 게 원래 유대인의 상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요 그러면 한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 그죠? 이게 피라믹의 원리란 말이야 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세 사람이 각각 또 뭘 만들어요? 또 세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삼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바로 이 다섯째 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 피라믹이 타락을 해가지고 밑에부터 밑에 거를 빨아먹어서 위로 빨아 올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줄기가요 밑에 놈들이 돈을 잘 벌어야 위가 잘 사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이게 일반 다단계의 원리라 그런데 사실은 뭐냐 이게 잘 흘러가려면 뭐가 되느냐 이 놈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줄기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장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내가 저 상품을 하나 팔아줌으로써 저 농사를 짓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 다단계는요 밑에 놈들한테 물건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그 수입률을 올려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크리스탈이 되는 이런 원리를 잘못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이게 망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단계 원리인데 잘 들어봐요 이게 다섯째란 말이에요 이게 부흥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자신의 밑으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단계는 뭐냐 꼴번호 들어온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꼴번호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 뭐냐 결국 위에 있는 놈만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단계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복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제의 능력 그래서 다섯째 날이 가슴에 딱 온 사람이 딱 오너가 되면요 밑에 사람들이 막 형통해지는 거예요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대의 정주형 하나가 딱 세워지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돌대가리 같은 놈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망가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천하에 없는 돌대가리들입니다 그거는요 참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에 이병철이 하나가 세워지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삽니까 참네 이게 이게 원리란 말이야 바로 이게 다섯째 날의 능력이에요 깨달으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요 다섯째 날에 오기를 원해요 와야 되는 거야 내용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이게 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한테 붙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같이 이게 이거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밑에서만 빨아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다단계 그러나 이게 원래 유대인들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팔아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결국 농사 짓는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예요 나도 싸게 사고 이 사람들은 잘 싱싱한 걸 잘 팔고 돈을 현찰로 받는 그래서 서로 좋은 눈 이것이 이거의 다단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이 가슴에 다 와서 여러분에게 서면 수 없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역사란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 깨달으시면 아멘 정강욱 목사님 봐요 지금요 수많은 우리가 20년 전에만 할 때도요 목사님 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할렐루야 아멘이요 나라 살려달라고 오히려 대한민국보다요 지금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들이요 난리네 난리 제발 대한민국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달러를 막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섯째 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다섯째 날이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가슴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섯째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주가ил 네